저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복 받으실 겁니다. 고생하십니다. 경기도 화성 출신 이원욱입니다. 아까 존경함 없는 우리 정용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연구원의 분업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정말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당을 떠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회라고 하는 곳은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사장님. 지역구의 기관 유치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고 그래서 자칫 지나치다 보면 효율성 정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불벗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오전에도 통폐한 문제 출연형 통폐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노를 연구하는 기관이 다섯 개나 된다 한국에.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로 만약에 그것이 뭉쳐있었다고 한다면 벨기에의 아이맥과 같은 그런 훌륭한 연구기관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조금조금 조그맣게 다섯 개를 연구, 그게 아마 과기부에서 두 개, 산업부에서 세 개인가 이렇게 선정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노를 연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기대에 못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분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계연구원에서 오셨는데 박천홍 원장님. 네. 혹시 기계연구원에서도 나노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나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아주 여러 곳에서 나노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연구소에서만 하고 나머지 연구소에선 하지 마라. 이런 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노 기술을 그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정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원 분원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문제 같은 거는 근본적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요. 요즘에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국감 현장시찰 방문지로 첫 번째로 화학연구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제안한 건 아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소재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시다가 결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화학소재 분야가 특히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화학연구원 원장님. 화학소재가 일본에 비해서 가장 많이 소재 분야에서 화학소재 분야는 특히나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되는 분야죠. 특히나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상당히 뒤처져 있는 건 맞습니다. 도레이사 같은 경우는 20년 작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서 2006년에 보행사하고 17조 원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아마도 이 화학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폭발적 만약에 상업화에만 성공한다면 폭발적 효과를 가지고 오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오늘 국가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재원이라고 하는 정책자료직을 냈는데요. 이거 한번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화학소재 산업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기술연구원 원장님. 네 이원님. 수도철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프랑스 아스톰사에서 만든 철도, 여객철도 이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코라디아 아이린트. 이미 2019년 1월부터 독일에서 시험 운행을 마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R&D 하고 있고 18년부터. 많이 늦었죠? 의원님 말씀대로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당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제 수소열차와 관련된 기획을 했고요. 작년부터 국가 R&D로 4년 9개월 동안에 약 240억 정도의 출연금으로 지금 R&D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속철 기술 개발 사업도 했었고 또 최근에 부산에 트램 실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수소 트램을 좀 선진국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KDI 보고에 따르면 일반 전력차, 전동차, 철길을 달리는 전동차가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1km당 24.3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가 지금 제가 재작년에 국토위 있을 때 그때 디젤 노후 차량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장님께 드린 건 아니고 국토부에다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비상용 차량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디젤 차를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30년 이상의 노후 차량을 고체해야 되는데 교체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환경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정쩡한 것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인데 디젤 노후 차량에 대한 완벽한 대안으로서 수소철도 차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ST에서 최근에 수소경제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NST에 있는 많은 기관들 도움을 받았어요. 하루빨리 수소열차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한 380량 정도가 내구연한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대체 차량으로 쓰면 미세먼지 효과도 저감 효과도 굉장히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킬로미터당 25억 정도가 전력 인프라 비용이 절감될 뿐더러요. 저희들이 지금 EMU 차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에는 도시 지하철이라든가 고속철까지 한다고 하면요. 실제로 터널 사이즈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소열차나 미래에 남북이라든가 대륙철도로 연결되면 장거리 교통수단으로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템하고도 협력해서 해외 진출이라든가 철도산업,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에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